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너프 르벨 핑크 크러쉬라는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 여자아이들도 너프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그게 맞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르벨 제품이 제 취향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작기도 하고 특히 화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이런 정도 있고 있는데 자 요런 총으로 되어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저거 뭐야 가격이 정가가 15,000원인가 그런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격이 7,000원대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대 거리가 20m 최대 거리 되는건 이제 곡선으로 해가지고 쭉 멀리 날아가는게 20m 날아간다는 얘기구요 자 다트 총알 4개 들어있고 헤즈브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뭐야 투인온 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에 요게 들어갔다 되어있나 자 비전기어 하고 다트리필은 따로 구입해야 되구요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비전기어 아주 시력보 눈에 맞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고 뭘 이렇게 쏜다고 되어있네요 자 밑에 보시면 어 a 5238 해가지고 핑크로 2013년 9월 나온지 꽤 된 제품이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봅시다 자 구성은요 간단한 설명서 뭐 한글로도 안되고 영문으로만 되어있는거 들어있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자 이렇게 들어있고 앞에다 끼우는 부분 요거 요거 때문에 요거 끼우냐 빼냐에 따라서 투인온 이란 얘기인거 같구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자 총 하나 들어가 있구요 자 밑에는 그냥 요거 4개만 들어가 있네요 4개 들어있는데 뭐야 검은색하고 분홍색 아니 구름색이란다 보라색 2개 들어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이쁘지 않은 총알도 들어있고 요거보다 더 이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총알 들어가 있구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단순하죠 앞쪽모습 이렇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자 옆쪽모습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르벨 이렇게 녹이 되어 있고 여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약간 좀 여성틱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때 남자들도 디자인은 이쁘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뒤쪽에 고리 깔 수 있는 부분도 뭐 들어 있구요 이쪽에 보시면 뭐 다양한 다양한 다른 것들 어 먹기 뭐 겨냥하는 거나 고런거 이제 갖다 끼울 수 있겠죠 이건 뭐 조준대 라서 뭐 상관 없긴 하지만 저는 밑에다 끼워야 되는건데 이렇게 끼워서 야 총을 뒤로 끼워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큰제품 보여드렸을 때 들어있던 그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빼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껴보시면 이게 지금 제일 만족스러운게 뭐냐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른 손이기 때문에 뭐 아이돌 손하고 다르겠지만 제가 껴 봤을 때는 요 그립감 아주 딱 잡기 좋고 딱 뭐 골총 그 사이즈도 딱 좋은것 같구요 약간 좀 요 핑크색만 요것만 있으면 딱 좋을것 같고 뭐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자 앞에다 껴서 주시면 되겠고 자 뒤에 땡겼다가 놓으셔서 자 TX를 쏴 보자 자 발사 퓽 오우 버티는 거야 자 다시 사전총알 넣으셔 주시고 자 땡겼다가 발사 퓽 오우 잘 버티는데 자 이렇게 뭐 화력은 강력하지 않아서요 깡통 캔 정도 그것도 약간 넘어지진 않고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꽉 차 있는거에요 저번에 보여드린 큰제품 이제 이런거 메가노프지 큰거 하게 되면 그냥 자빠지죠 저거 상당히 강력하구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립감 상당히 좋고 뭐 디자인 좋게 색상 아주 날개 모양으로 되어있구요 자 앞에 요런게 하나 들어있는데 자 요거는 요렇게 하셔가지고 자 앞쪽에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밀어서 넣어서 자 그냥 껴서 주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요렇게 되어있구요 자 빼시면 그냥 쉽게 빠집니다 한번 끼면 안빠지는 잘 안빠지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껴있는거구요 어 기존에 그 다른 제품들 이렇게 화살처럼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거고 그냥 요렇게 모양만 되어있는거구요 자 요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다트총알 여분을 이렇게 장착해 놓는정도 2개 3개 4개 까지 장착돼서 이게 뭐 모양은 좀 별로긴 하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총 다 이건 좀 고장난거 같아 자 하여튼 이렇게 다섯발 껴서 주시면 되겠고 자 다섯발 장전 되는거죠 볼론 모양은 안좋다 자 제발 좀 쓰러져라 다리좀 맞춰라 자 맞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죽어도 안쓰러지네 자 하여튼 요런 제품인데요 어 보통 이제 요렇게 끼우면 보통 이제 뒤에 끈 달려가지고 화살 쏘는 것처럼 석궁 쏘는 것처럼 하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그거랑은 상관없는거고 요렇게 그냥 장식용으로만 하는거구요 개인적으로 요거 빼는게 더 나을것 같고 요렇게 간단한 곤총 모양 해가지고요 어 정가는 한 15,000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항상 거기 위쪽에 설명 글 해보시면 뭐 피스 정보나 뭐 관련된 정보나 뭐 가격 정보 아니면은 사이트 다 남겨 놓으니까 어디서 팔아요 얼마에서 거기 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갖고 가격이 얼마에요 얼마입니다 뭐 다 알려드리기보다 그 위쪽에 있는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자 또 요런 제품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권총 모양으로 쓰시는 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그립감도 좋고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요런거 끼워주셔가지고 고리 연결해서 뭐 허리춤에다 끼고 다니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 들어가 있는데 좀 단순하긴 하지만 어 그냥 그립감 좋고 그냥 괜찮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죽어도 안넘어지는구나 자 하여튼 요런 제품입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죽었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구요 사람 눈에다가 눈에다가 절대 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